이제 민낯을 드러내고 더 당당해져라 어찌 얻은 기회인데 그걸 뺏겨? 목덜미 물어 뜯어서라도 지켜내야지 절대 그 사람 막으면 안됩니다 그러다 모두 죽습니다 아비의 편애 때문에 아들들이 물어 뜯고 싸우는 황자님은 어려서부터 늘 정윤의 것을 탐하셨습니다 정윤을 죽여다오 왕소왕자를 조심하여 이 맘을 온전히 줄 수 없다면 단호해야지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가 따로 있을텐데 다미원 궁려 해수를 제게 주십시오 널 은혜한다 넌 내 사람이야 내 것이야 내 거다 완전한 내 사람